조환, 박나영은 오버랩핑하고 있고요. 조환, 여기서 내줬습니다. 절묘한 패스, 박나영 크로스, 반대편, 고을! 한국희, 한국희, 한국희가 해냈습니다. 길고 길었던, 이 조용했던 드립에서 한국희 선수가 깨어납니다. 후반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고 극적인 득점. 박나영의 크로스, 그리고 쇠로하던 한국희의 득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예성료중에게 먹이 사슬의 우위를 알려주고 싶어하는 현대청원중. 후반 종료 직전에 1대0을 앞섭니다.